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이 그래프들을 한번 보시죠. 부동산 공부입니다. 가까운 시점에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5년, 10년, 15년 뒤로 갈수록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략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는 그 방향을 좀 바꿀 수는 있어요. 보시죠. 각자 생각은 다를 거예요. 저 가장 위에 두 개의 그래프는 일본과 한국의 주택가격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저 그래프는 일본에서 전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지만 거기에서 그 다음은 경제활동하는 인구들입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생산가능인구는 내려가지만 경제활동인구는 그래도 일본이 하고 있는 게 주부 나오세요, 노인분들 더 오래 일을 하세요 등등의 정책을 통해서 쉬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속도는 억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일본의 주택가격은 어떻죠? 그나마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2010년 넘어가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적어도 내려가는 그 정도가 느려지거나 혹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 일본의 가격은 튀었죠. 근데 저 그래프를 봐도 저게 2.5단이에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2.5단이니까 오히려 그 상승폭 정도는 10%가 안 돼요. 한국을 봐보세요. 한국의 그래프는 5% 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가까운 시점에 엄청 튀었죠. 일본의 저주택가격의 변화와 저 생산가능인구 혹은 경제활동의 인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사람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으면 그 3명에서 단순히 1명 1명이 100만원씩 벌 수도 있지만 인간 사이에서 뭐가 있죠? 대출. 그 대출은 어떻게 보면 노동으로는 100, 100, 100이고 전체로 보면 300이지만 만약 누군가가 한 100 정도로 더 대출 땡겼다라고 하면 그건 전체 경제로 보면 400이 되는 꼴이에요.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사이에서 더 팽창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구성원이 감소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팽창할 수 있는 대출, 경제의 활동 정도도 수축할 테니까 당연히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일본이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한 버블 1980년대 후반 그렇게 생긴 건 저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끝까지 가고 정점을 찍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계속 대출하고 경제활동하고 이런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당연히 그 사회에서 한정되어 있는 실물, 자산, 부동산의 가치는 팽창하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다만 일본의 모델이 특이한 건 그 팽창하고 정점을 찍는 그 초기에 바로 버블이 붕괴했어요. 인위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붕괴시켰어요. 사실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보면 구조가 붕괴했다고 보지만 아니에요. 일부는 그 버블이 훨씬 더 지속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붕괴시켰죠. 저 밑에, 가장 밑에 쭉 가다가 내려가는 저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가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사실상 정점에서 꽤나 오래 유지가 됐죠. 유지가 되고 있는 저 상태에서 그리스는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폭등하겠죠. 왜? 올림픽까지 있었고 돈은 돌고 부동산에도 돈들이 들어가고 대출들이 일어나고 그 대출들이 서로의 부동산을 막 밀어올리고 팽창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가장 그리스로 보면 번성했던 1900년대 이후로 보면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정점을 찍고 2010년 9년 전으로 해서 붕괴가 일어나는데 그건 딱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시점과 딱 맞아 들어가죠. 왜? 결국은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출이나 뭔가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서 이미 기존에 너무 방탕했던 국가의 부채나 연금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대출도 상환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금도 뽑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다 수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쭉 주택가격이 무너지죠. 무너지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2014, 15년 저기에서는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가죠. 그리스는 계속 내려가요. 다만 2014, 15년 정도에서 그리스의 실제 주택가격은 반등을 시작합니다. 왜? 골든비자를 통해서 구성원의 부는 수축하지만 외부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빨아 땡기면 팽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 이상 아니죠. 한 2억 8천 3억 정도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5년 체류 자격을 주고 그걸 바탕으로 그리스 내의 건설 경기나 돈들이 돌게 만들죠. 굉장히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의 수축을 대응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국가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는 2018, 19, 20년 정도의 정점을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의 주택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건 저 정점이 지속되면서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부가 가장 팽창한 상태에서 전 세계의 돈도 팽창하고 국가의 정책도 팽창하고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주택가격 상승을 보면 저렇게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죠. 저 생산 가능 인구조차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가 2030년 인구 추이 전망에서 2388만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back to the 2011 정도예요. 2011년에서 12년 정도가 2388만이에요. 그러면 그때로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2500만 대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부의 구조 그러니까 경제의 구조에서 분명히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수축되는데 감소하는데 그러면 이 감소분을 우리는 주택가격 뭐 실물 자산에서 가장 큰 게 주택가격이니까 이 주택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수축하는 만큼의 반대로 어디선가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의 변화는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당연히 내리겠죠. 다만 그게 더 많이 내리는 곳들이 있고 덜 내리는 곳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 방향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뭐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간혹 뭐 야 그래도 인구는 유지되지 않냐 라고 하겠지만 노인분들의 주거 형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다시 1인 가구로 돌아가요. 근데 그 1인 가구가 되는 노인 세대 중에서 빈곤층이 많다 보니까 그 빈곤 1인 층이 살 만한 1인 가구 주거는 지금 수도권에 풍부해요. 안타까운 것이지만 풍부해요. 지하방이나 뭐 1층이나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500, 300에 20, 30짜리 방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특히 빈곤 노인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 수요를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게다가 그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충분해요. 그러면 1인 가구 젊은 1인 가구 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파트나 방 3개 정도 이상의 주택의 수요로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1인 가구도 주거의 공급 면에서는 사실 충분하고 지금 주택가격에서는 그들도 그걸 받아내지 못하니까 어차피 수요가 아니에요. 걔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제 수축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수축기구 들어갈 때 우리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리스처럼 우리가 외부의 힘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어요. 이를테면 중국의 자본을 대거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비자를 어떤 식으로 하면서 그게 부동산을 떠받치죠. 비극적이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빼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우리의 저 부동산의 가격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과거로 쭉 가서 보면 1980년대 후반을 보시면 이제 저때 올림픽하고 막 진짜 가장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였죠. 성장으로 보면 막 저기 보시면 주택가격이 10% 이상씩 오르는 해가 198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몇 번입니까? 3번이 넘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도시가 팽창하고 구성원들이 막 돈을 벌어내고 그런데 저 정도에 한 10% 정도의 상승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주택가격의 그래프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당연히 엄청나게 그리고 어떻게 됐죠?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통해서 90년부터 빠르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를 거치죠. 저건 이제 1980년 후반의 대대적인 공급 정책이 꾸준하게 시장을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 상태 근데 저 상승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어떻게 왔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계속 사회에서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가 팽창하니까 구성원들이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돈 벌고 대출하고 자 이렇게 대출하고 집 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주택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단기에 굉장히 하락합니다. 하락하지만 저기 보시면 단기에 폭등을 해버리죠. 저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부동산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40% 이상씩 하락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미국의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요. 사버리니까 불과 1년 조금 지나는 정도에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기존 가격 넘어서 플러스로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단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쭉 하고 얘기해. 쭉 하고 그 다음에 2000년 넘어가면서 인위적으로 저렇게 빠르게 반등시키기 위해서 DJ 정부에서는 카드를 네 그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버블이 심했죠. 사실은 내수를 빠르게 팽창시켜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돈을 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빨리 안착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겉으로 보면 빠르게 IMF 구제금융을 탈출한 것 같지만 그 내부의 구조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방탕하게 돈을 쓰게 만들게 만들어서 무한대로 카드 돌려막기 해서 끌어올린 경제예요.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가 남아있죠. 그 가계부채가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참 안타깝게도 부동산을 밀어내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서 이 가계부채를 터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때도 한 번 2001년 2년부터 살짝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하고 다시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니까 2003 정도로 해서 23 정도의 시중에 M2 통화량이 굉장히 감소합니다. 굉장히 감소하고 침체들을 걱정하고 이러니깐 가계부채도 그때 신용카드 대란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나가는 그 상황에서 막 시중에 통화량이 급감해버립니다. M2 통화량이 급감하니까 다시 또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부동산을 대출 밀어내면서 인위적으로 키워버려요. 키워버리면서 2000 점프로 하죠. 안타깝지만 저 2005년에 4년 5년으로 오면서 통화량 줄고 부동산 내려가고 사실 그때 가계부채를 정상화시켰으면 우리가 안정화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권력자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그리고 저걸 현정부론 옆에서 봤죠. 그래서 2006년 고점 찍고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근데 저건 사실상 0%라는 건 성장 없이 그대로 꾸준하게 우화양을 했다는 거예요. 우화양을 쭉 하다가 뭐 가까운 시점에 보시면 10몇 프로가 또 뛰은 상태예요. 중요한 건 우리와 일본의 차이를 보세요. 일본은 이미 90년대에 인구에서 팽창을 찍고 하락하죠. 그 하락하는 상태에서 그게 계속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부동산이 꾸준하게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가 그나마 최근에 막 사람들 다 나와서 일하게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시키고 내수에서 더 팽창하는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그게 가까운 시점에 이것과 만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이걸 맞이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는 지점이 어디예요? 일본의 정점 찍고 버블 다음에 내려가는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던 그 시기로 우리가 지나요. 그러면 그때 일본이 저런 상태였는데 우리는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만들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외국에서 인위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게 그리스의 모델이죠. 두 번째는 내수에서 인위적으로 돈을 계속 뿌려 제끼야 돼요. 첫 번째는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에서 그나마 언어가 되는 조선족은 이미 숫자가 너무 감소했어요. 이미 과거에 써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족에 대한민국으로 제대로 올 수 있는 사람도 이제 많이 안 남아있다고 하죠. 웬만큼 웬만큼 왔다. 물론 이제 한국어를 못 쓰는 그냥 순수 중국인들을 대거 드릴 수 있지만 그건 뭐 어떤 접어두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구성원들이 줄어드는 대신에 인위적으로 돈을 팽창시키는 거예요. 막불어져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때요? 첫 번째 가계부채가 심각하죠. 두 번째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대출이자 유예 자 이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상황은 뭐죠? 미국은 적어도 긴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그건 과거의 2014 15년을 보면 뭐 생각보다 다만 이제 그때의 그 진행 속도보다 지금은 대략 한 두세 배 빨라요. 그 얘기는 생각보다 이게 빠르게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독하게 1년에 막 한 4번 6번 이상으로 올리면서 오히려 더 과격하게 빠르게 이걸 끝내버리고 정상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갈 수도 있죠. 다시 돈을 일반적으로 푸는 미국으로 갈 수 있어요. 뭐가 될지 몰라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본다면 외국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 미국도 그렇고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긴축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이 상황과 지금 마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린다? 어떻게 올리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진짜 비자 그냥 그냥 여권 다 주면서 외국인 들어오세요 와서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내수에서 그냥 진짜 고송범 빨대기 때리고 야야 너 저 가 조용해 라고 하고 그냥 막 대출을 무한대로 풀어재낀다. 근데 이렇게 돈을 풀어재내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뭐겠어요? 뭐지? 미국도 긴축하고 전세계가 지금 긴축하고 금리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시 금리 낮추고 돈을 막 풀어재끼고 있네? 원하는 쓰레기죠. 그 원화가 쓰레기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달러로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요? 할 수가 없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겨우 달러를 잡기 위해서는 뭐 달러를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뭔가가 굉장히 열리거나 그게 아니라면 걔들이 떠나가요. 당연히 거기에서 환율은 튀겠죠.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달러로 통장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뭐 미국 주식까지는 뭐 금리 올리고 미국의 단기간에 어떤 변화에 대한 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는 정책을 취할 때 거기에서 아마 환율은 굉장히 튈 거예요. 그러면 이 환율조차도 우리가 지금 당장 실물 자산을 가지는 건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이걸 잡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대출은 조정하지만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원화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부동산 하락과 더불어 이 원화의 가치도 사실은 긴축한다고 해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 속에 우리는 어차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와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차이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 이 구성원 안에 있을 때는 부동산도 위축되면 돈도 위축되고 뭔가도 다 같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이 위축이 될 때 우리는 반대편에서 이게 팽창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무역이 중요하고 일정 이상으로 환율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고 최대한 열렸다 생각하면 한 뭐 900원 후반대 1000원 굉장히 인위적으로 할 때 하지만 그런 것도 거의 가능성은 낮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네 수출에 이제 목매달아야 돼요. 우리는 수출기업에 사실상 걔들이 돈 벌어오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벌어와서 대한민국에 뿌리는 그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삼성이나 대기업들 깃대기 때리면서 야 니들 사내 유보금 풀어 다 풀어 시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기업들도 끝장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단기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수요공급 뭐 미분양 공급량 뭐 분양 이런 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주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큰 줄기로 인해서 그냥 그 구성원들은 거기에 맞춰 들어간 것 뿐이에요. 아니 돈이 없고 뭐 집값이 오르고 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산 거죠. 기존대로 그 따라서 할 만큼 소득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뭐 월세나 전세 매매의 어떤 변화들이나 거래량이나 혹은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가격 변화나 이런 것들은 오지만 그건 그냥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하면 그물로 이렇게 하면 뭐 잔챙이부터 시작해서 뭐 큰 고기도 걸리고 뭐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올릴 수는 있어요. 짧은 기간 하지만 그 인위적으로 올리는 그것 자체가 사실상 더 빠른 더 큰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5년, 10년, 15년 뒤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악착같이 일하고 노력해서 계좌에 넣어서 요즘에는 주식 계좌에 넣고 그 다음에 달러로 바로바로 바꾸는 게 쉬우니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안 되겠죠. 원화로 빚을 지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그나마 모았던 걸 다 터뜨려 버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쪽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가다가 적어도 이 구조가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실물 자산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좋은 위치로 좋은 위치로 부동산도 꾸준하게 공부하고 경매도 공부하고 해서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지금 이미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유지되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상승 계속 더 지속해서 상승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면 지금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붕괴할 때 지금 열심히 달러를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이게 서로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의 선택이죠.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안 내리고 그냥 영원히 계속 올라 서울의 집값이 뭐 평균 150억 200억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건 뭐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어차피 광고 수익만 얻으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자 공부합시다. 저기 밑에 보면 그 환율을 보시면 뭐 그래프를 보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저 수렴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 범핑을 시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저걸 인위적으로 뭐 900원대 800원대 까지 다시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달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10% 정도 마이너스가 잡힐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달러는 계속 꾸준하게 바꾸는 노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